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세청이 개신교 종교인들의 대상으로 소득신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개신교 종교인 대상 소득신고 설명회 자리에서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예배나 신방 등 목회활동과 관련해 교회나 선교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례비와 사목활동비, 정기적수당, 사택제공명목의 지원비 등이 과세 항목이며 학자금과 식비, 보육비와 직접적인 사택제공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목회활동비 중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소속 종교인들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가 권력이나 이단 세력이 세무조사를 통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개신교계의 우려에 대해 종교단체의 장보 확인은 종교인 소득 지급에만 한정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종교인 단체의 어떤 기본재산, 기본재산이나 소득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전혀 그거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기본재산에 대해서 종교인한테 흘러간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까지 종교인 과세 관련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